케제 씨! 진입을 시켜달라고 바닥을 보고 진입 8대까지 하게 된 거야 요즘에는 케다, 케제 씨! 나도 다 2개 주이씨 레벨2 남의 적은 거야? 마네편이 뭐지? 회룡용 좋아요 안 누를거냐고 자 이제는 사기로 했어 좋았다 두 마리 좋았다 두 마리 더 넣으면 된다 터널 테잇 컨발리버터 띠! 라이드 바닥이 재밌어 형 바닥에 빠져버리면 그냥 짜릿하러 헤어나오질 못해 잘줄땐 잘주고 안줄땐 더럽게 안주고 홀베이 가자 그렇지! 역시 나야 머신이 또! 머신이 또 이씨 너희도! 역시 나야 너희도! 머신다 이씨! 달다 달어 이씨! 평탄이 좋아 이씨! 저쪽에 더 넣어야돼 삼꼬 가야돼 띠야! 역시나! 라이드! 복구해버리는구만 스윙이다 줄 때 됐지? 암요 암요 산반바닥인데 자 하나 더! 제발 띠야! 아이씨! 아이씨! 식구까지 가나요? 그럼 맥슨가? 흐흐흫 자 안주면 곤란해? 삼꼬 하나 먹어보자 자이씨! 약소한데? 여기서 안주면 곤란하지 아이씨! 동룩이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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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구까지 모으자이씨! 열두개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! 일단 용이 와야와야 끌어당겨! 아이씨! 아이씨! 역시 나이씨! 아 진짜 개 나있었는데? 너이도 너이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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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기만 토! 아이씨! 아이씨! 괜찮아 만족해! 맛있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